논리적으로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죠 뭐 포기문학 단어는 다 기본 단어니까 바로 한번 더 가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중심 소재는 efficiency, 바로 효율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효율성은 의미합니다 뭐를? producing,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걸 뭐를? 원하는 outcome, 결과를 rapid, 빠르게 뭐를 가지고? cost, 비용의 어떠한 양을 가지고 효율성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미지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most 제끼고, maximum 제끼고 그럼 가능한 거는 minimum, 최소한의 그 다음에 가장 적은, little, 적은 이것의 비교급이 rest, 최상급이 리스트, 가장 적은이잖아요 일단 4번도 리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에서 출발해야죠 그럼 near는 benefit는 이익 혜택이고 loss는 손실이니까 여기서 논거를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네 아이디어부터 끝나는 전까지가 custom, 여기까지 해석하면 되겠죠 역시 중심 소재, 효율성의 어떤 아이디어 이상 생각은 바로 specific, 구체적입니다 뭐에? 어떤 그 인더스트리, 산업이나 비즈니스, 사업체의 어떤 인터넷, 이익의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typical, 전형적으로 is advertising, 강고되어집니다 뭐로? 그 고객에게 뭐뭐로서 효율성이 고객에게 손실로 당하면 안되겠죠 뭔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어서 고객에게 뭔가 이익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 답은 2번으로 무난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태동 자료 16쪽을 전부 다 참고해 봅시다 자,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보면 여기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죠 공손성의 원리라는 게 있죠 이거는 우리 앞에 기출에서도 선생님이 설명 많이 했고 또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거 언어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언어의 어떤 지시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 언어의 정보적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언어의 명령적 기능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움직여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함 그 다음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원활히 하며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말하는 행위 자체를 중시함 그 다음에 언어의 정서적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 정서를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언어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7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구별하셔야 돼요 역사성, 고정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화됨 기호성이라는 것은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결합하여 나타내는 기호체계임 창조성은 한정된 자원과 모음만으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 그걸 창조성이라고 하고 규칙성은 언어는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고 자의성, 임의성 이게 중요하죠 언어 것마다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언어의 자의성, 임의성이라고 합니다 사의성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 분절성, 분류해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 문제 6번을 먼저 보시죠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로만 꼭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 외에 어떤 정서적 기능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정서적 기능 3번을 보시면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말 이외에 다른 어떤 정서적 기능도 있다는 이야기죠 답은 3번이고 나머지를 보시면 2번을 한번 보세요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ee, 한국에서는 나무라고죠 언어 것마다 다르다는 게 있었죠 아까 전에 자의성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자의성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바로 이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언어의 자의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자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시간의 흐름을 초분, 시간 단위로 나누었죠 이거는 언어의 바로 분절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속이 있다 하면 이거는 또 사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언어의 본질적인 부분 이거 잘 좀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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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